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사람만큼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정치인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저께 대권 선언을 했는데 추미애 대권 선언을 두고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추미애가 대권에 출마하는 명분 역시도 상당히 약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추미애는 어저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어저께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출정식을 가지면서 본인의 대권 출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돈 땅 권력보다 사람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 권력이 사람의 인권을 짓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땅을 가진 토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과 법치 정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아파트 한 평이 사람 목숨값보다도 높아져버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권 선언문 중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이 땅 가진 토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법치 정의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검찰하고 본인들의 가장 망한 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검찰하고 자신들이 부동산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는 토건 업자들 탓을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무리수를 둔 문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추미애는 자신이 윤석열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를 했고 본인이 꿩을 잡는 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가 이렇게 대권 선언을 하자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의 대권 출마 명분이 좀 약하고도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의 조수진 최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이정희 전 의원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번에 추미애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나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바로 꿩을 잡는 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윤석열 저격을 위해서 대권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추미애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정희 전 의원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대권 출마의 명분이 나라하고 국민이 되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을 저격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명분이 약할 뿐더러 상당히 악의적인 명분이고 혹시라도 추미애가 권력을 잡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번 정권이 보여줬었던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 시즌2가 될 것은 불보도 싶뻔합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의 조수진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런 대권 선언 모습이 마치 이정희 전 최고위원을 연상시킨다라고 지적을 했고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상을 국민들에게 내내 보여줬는데 이번에 대권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신의 비전은 제대로 구상을 밝힐지 의문스럽다면서 누가 꿩인지 누가 매인지는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추미애를 비판하긴 했지만 야권 진영에서는 추미애가 나오는 것을 사실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이고 당연히 그 이유는 작년에 이미 증명이 되었듯이 추미애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그리고 무리수를 둬가지고 윤석열을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추미애 대선 출마 관련해가지고 비아냥 거리긴 하지만 내심 좀 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권 진영에서는 추미애 대선 출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눈치인데다가 또 민주당 내에서 추미애가 우군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미애는 여권 진영의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대권 선언이 상당히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이미 기존의 주자 캠프들에 많이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을 돕는 쪽으로 그룹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직까지도 아무 후보를 돕지 않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어느 개파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고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의원들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중에 차기 대권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 나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추미애가 일부 강성 지지층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권의 최종 대권 주자가 되기에는 사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여권 내에 우군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추미애하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설훈이라든가 김민석 의원은 이미 각각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로 돕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나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미애 대권 선언에 대해서 대놓고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드러냈는데 오늘 설훈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 개인적으로 고생이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그리고 지원도 하고 열심히 잘해라 격려는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설훈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 추미애를 향해서 꿩을 잡으려다가 꿩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가 대선 출발하면서 지금 가장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자기가 꿩을 잡는 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훈 의원이 이 정도로 이야기한 거면 거의 대놓고 대껏 나와가지고 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가 당대표 시절에 가까웠던 분들도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도 많고 대표적으로 추미애가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했었던 신창현, 김정우 전 의원도 더 이상 현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왔었던 김남국 역시도 현재 이재명 쪽으로 합류를 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선 연기론을 놓고 내용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배척을 하고 친문 주자를 키우고 싶은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 세력 쪽에서는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경선 연기는 옳지 않다면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우군을 찾기도 힘들고 당내 주류 세력들과도 지금 상당히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력도 많이 떨어지고 당에서도 지금 반응이 냉담한 상황이어가지고 역시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강성 지지층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과거에 조국을 수호했었던 조국수호대 같은 경우가 그대로 지금 추미애 지지층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추미애는 과거에 서초동 집회를 주도한 개국본의 절대적인 지지로 받고 있고 이들은 조국의 열혈 지지 세력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미애를 지지하는 세력들 대부분이 과거에 조국을 강하게 지지했던 세력들이고 추미애가 다가오는 대권에서 이들을 이끌고 대선 운동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조국 사태가 불거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며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추미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가뜩이나 지금 하락세를 탄 윤 총장이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고 굳이 지금 나오셔야 했는지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아무튼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컷오프 돼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추미애 같은 경우는 요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승세를 분명히 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경선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 내 차기 대권주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추미애가 조용히 경선을 치른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냥 팝콘 가지고 와가지고 추미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느긋하게 관전이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